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정케 하시고 흠없이 보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병약한 육신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42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낙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여사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들 또 경제적으로 영업이 잘 안되고 많은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또한 사회적인 불안 또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참 국민의 그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참 어렵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그 진료 사역을 하면서도 검진을 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없었던 그 우울증 테스트가 자동적으로 끼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울증과 혹시나 이 자살로 인하는 그러한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2년 전 그러니까 팬데믹이 유행하기 전에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해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자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4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의 수치가 5분의 1, 약 30% 정도가 향상이 됐다. 이런 통계 조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알코올에 의존되는 그러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음란물에 접속하는 초등학생들의 조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폐해가 있다. 약 40% 정도가 그러한 음란물에 접했다는 그러한 통계가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불안,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불안,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그러한 공포, 공황장애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상담 프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상담하는 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과거에는 정신과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지원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은 최고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정신적인 공황상태, 불안증, 또한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공황장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뇌과 환자를 보면서도 사실은 소화기적인 이러한 모든 소화불량증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원이라든지 또 가슴이 답답하고 또 맥박이 올라가고 심계항진과 같은 이러한 호흡곤란증, 심장맥박이 거참없이 그냥 뛰어가는 그러한 불안증 이러한 것들이 날이 갈수록 젊은 층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진료환경을 통해서 심각하구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장 심리적인 불안이 왜 오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낙심하는,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 일이 잘 되지 못하고 자신감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한 살고 싶은 소망이 점점점점, 이게 팬데믹처럼 오히려 유행병처럼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면은 좀 과소비를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모아봐야 그건 뭔 소용이 있느냐. 나중에 집도 못 살 바인데,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선 좀 쓰고 보자. 우리가 좀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막연한 어떠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느냐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이러한 과소비 현상도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사실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40%가 늘었는데 막상 자살을 시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도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통계적으로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우울증은 아주 급증했어요. 미군의 경우에서도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에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미군의 숫자보다는 자살해서 죽는 미군의 숫자가 4배나 더 많다고요. 4배나.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막상 어떤 죽고 사는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자살을 생각할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우선 자기 몸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전쟁 끝나고 또 일상적으로 부대에 복귀했을 때 그러한 부대에 복귀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에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 또 여러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참으로 자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참 특별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좌절감과 낙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입각한 낙심에 대한 치유. 이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가 줄어들었을 때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도 능력이 부족하구나. 또 나도 이제 은퇴 후에 이제는 나도 늙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낙심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실패했다고 다 망하는 사람 아닙니다. 낙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바라보느냐. 이러한 그 자신감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의 왕 누구입니까?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은 한 가지 어떠한 발명을 했을 때 천번을 평균적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천번이라는 실패를 견딜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천번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천번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그러한 그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하우가 돼서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혼다의 CEO인 혼다 소이지로 유명한 분이죠. 그는 도요타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입사원서를 냈지만 맨날 떨어진 겁니다. 입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 집 차고에서 혼자 오드바이를 이렇게 고치는 일을 취미삼아 하다가 보니까 그 오드바이를 어떻게 이렇게 좀 더 개선해서 만들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오드바이 혼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오히려 실패와 좌절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그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존 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그 신라곤이라고 쓴 책이 그가 44세 때 소경이 됐어요. 그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농내장을 알아서 아마 그렇다고 되는데 그리고 나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이나 신라곤이라는 정말 그 7세기에 지금도 고전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유명한 서사식 신라곤을 또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그 안 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악하거나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지 말라니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좌절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 정가를 해요. 그래서 그냥 직장에서도 자기의 실패를 다른 동료에게 정가를 해서 책임 정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은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못하니까 집에 와서 애꿎은 가정에다가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풀이 하고 또 남편에게 화풀이 하고 자녀에게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분노를 나타낸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냥 천국이 아니고 지옥같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애꿎은 반려견을 그냥 냅뒤 차거나 요새 그 학대하는 거 뭐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말이야 그 학대하는 거 얼마나 잔인하게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사실은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를 낙심의 문제를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 화살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악하는 거예요.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루저야. 너는 벌을 맞다야 맞다 갈 놈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에 낙심을 선택하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엄청난 예정된 축복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어떤 경우에도 내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남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남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자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에 들어가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스스로 사단의 노예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잠 못 자게 되는 것보다 약물에 취하게 되고 또 술에 취하게 되고 흡연이나 어떤 그러한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러한 경우 아니면 하나의 어떤 도피처럼 뭐 영상물이냐 말이야 아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시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해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실패를 겪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실족했는가? 범죄했을 때도 여러분 그 범죄에서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먼저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이러한 죄책함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길이요. 마음을 토하는 길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예수 안에서 대석의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것을 첫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말씀 속에서도 10편 42편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많은 죄악이 나를 죄악으로 인도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 그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수많은 죄악이 10편 40편 12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래서 낙심의 그 원인이 바로 죄악이 나를 덮치고 또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이라는 것은 내가 범죄했을 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마음과 심령이 낙심에 빠졌을 때 원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것.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지라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미혹을 해요. 이거 먹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그것을 덥석 물어먹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마귀는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코를 꿰고 또한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그 마귀에 속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죄 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하는 일을 멸하는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은 죄 사암받고 언제나 회복이 되는 의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의 궁극적인 해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낙심에 빠져있을 때 바른 길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다시는 그 실패를 범벅해서는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뜨겁다는 걸 아는데 그 후로부터 어린아이가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되어보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진리구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구나. 이러한 사실을 내가 절감하게 돼요. 어떻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진리라는 것. 내 삶을 인도하는 가장 내 발의 등이오 길의 빛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냐는 실패하지 않냐는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실패했을 때 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상에 집중하지 말란다. 보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보수를 이만큼 받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기에는 보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 일에 성과가 나겠습니까? 안 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지를 않으세요. 먼저 일을 시키고 하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상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러면 쉽게 지쳐버려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러한 즐거운 일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약점이 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나 너무 과로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스트레스에 빠져 있지 않냐 하는가 너무 일에서도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기운을 빼버리면 나중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엘리야 그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그렇게 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대결을 해서 결국은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모든 바할 선지자를 다 처치하고 나서 지쳐버리고 만거야. 그때 이세벨이 너도 저와 같이 우리의 선지자를 죽인 너도 내일 저렇게 되리라.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할 때 그는 차라리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 지쳤어요. 그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격언의 하이트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H-A-L-T 를 조심하라.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기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숯불에 구인 떡과 물을 공급해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40주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을 향하여 호랩산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Hungry 배고픔에 그대로 있지 말라는 얘기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로는 Angry 화내지 말라 해요. 그냥 이세벨의 말에 그냥 분노가 치밀어 분노를 오래가게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뭐예요? Lonely 내 혼자밖에 없구나 이거 나 혼자만 당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몇 명? 7천명을 남겨줘요. 외롭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것 타연이 있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약을 하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배고프고 화내고 외롭고 피곤한 것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 지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게 하시고 또한 잘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 조심해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데 무리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헤비 워크예요. 아주 중한 일을 아주 힘들게 견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나서 결국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제가 잘 보는 게 마이스터 검 그 검을 이렇게 시간 내에 생산해서 누가 강하고 잘 배어지고 부러지지 않고 멋진 검을 만드는가 이런 대회가 계속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히스토리 프로라는 것. 거기에 보면 가장 유연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날이 상하지 않는 검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연단이에요. 불에 담궈서 그것을 또 치고 그걸 또 폈다가 또 불에 넣고 찬물에 넣고 여러 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전에 있어서 날이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칼이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이스터 검이 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 하나 좌절하면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 can do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돌아봐야 돼요. 이 다윗이 말해요. 오늘 시편 40분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낙심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승리한 삶을 살았는가를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도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넌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만 그 푸른 깊은 요단강에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 언약계를 들고 발목까지 물에 잠기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마르게 해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오 현재 하나님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어김없이 이러한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을 믿고 발을 디디고 나아갈 때 요단강은 마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헤르몬 산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르몬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모세가 가난한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진군에 나갈 때 바로 아모리 족속인 그러한 시온왕에게 저희들이 이곳을 지나서 가난한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좀 터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시온왕이 절대 이거 안 된다. 모세는 분명히 우리는 절대 지나가기만 할 것이요. 우물도 우리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목이 말라도 그냥 뿌리지 나가겠습니다. 또 포도밭이 있어도 포도 한 송이 우리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시온왕은 안 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 갔지만 돌아서 가는 동안에 또 침범을 했잖아요. 그 결과 시온왕과 바산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당하고 그 땅이 오히려 정복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들이시도의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아책을 쓰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을 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살산을 기억한 것입니다. 미살산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여부수 족속의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시온 땅입니다. 시온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말하는 작은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적인 표현으로 미살산으로 다윗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지하심 가운데 그 시온산이 정복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온산은 다윗의 성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시온산도 끊임없이 다윗을 참 모략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말이야 잘림바리 같은 너희들 소경 같은 너희들이 하면서 막 비꼬고 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처참하게 다윗과 그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정복을 당하여 다윗의 성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시방 하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승리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헐몬산과 미살산과 요단강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 너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것 이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인 슈에렌 키케어르 케고루 유명한 분이죠. 철학자죠.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약해서 병들고 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해서 죽음에 넘긴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환경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디로 다갑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한 봄날의 꿈처럼 모든 것은 사라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다. 깨달은다. 때가 너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자는 누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나의 소수로 자인할 때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 예수만을 의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죄사 안 받는 길은 예수 크리스도 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아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쇠렌 키에르 케고루는 그 책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선포를 한 것이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갑자기 어떤 재앙이 몰려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나 이러한 낙심과 좌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영원한 낙심과 좌절은 지옥불에 들어갈 때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요셉이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재앙 영원한 죽음의 재앙 그 낙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낙심에 들어가는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코린이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죄로부터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낙심 아닙니까 영원한 절망 아닙니까 한 번 떨어진 자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정복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절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야 죽을 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나겐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린도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고 홀로세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눈으로 잠깐 내가 살고 있는 이 몇 년만 바라보지 마세요. 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띄어지게 해 주시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포커스 그 초점이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지 앞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의 법 안에서 실패하는 삶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매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의 권세 권세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뭘로 제하였어요?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에 비추어서 박관이 너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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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마귀가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갑자기 증서를 쫙 펴놓고 말이야 너는 성령 말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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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21가진가 죄악이 너는 있어 식은땀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바로 골롯에서 2장 14절 말씀을 적용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과 시기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내가 율법의 그 법조문에 비록 걸려서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의의가 바로 나의 의의가 되었다 이겁니다. 내 죄는 정지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에 한 번 걸리면 당분간 걸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 항체가 우리 안에 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어떠한 죄와 어떠한 사망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작고 크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낙심의 시작은 죄가 온대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낙심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비난체는 바로 우리의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항상 일이 잘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내가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내 자녀가 과연 잘될 것인가 내 형평과 처지를 보니까 암담할 뿐이야 낙심하지 말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쓸 것을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빌리포서 11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떠한 낙심과 좌절해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언약 안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애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피가 여러분을 낙심해서 자유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좌절과 우울증과 각색 질병에서 여러분을 자유있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라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낙심과 좌절과 죽음의 법은 다 파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소망과 사랑과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